우리 구역 대략 예 날 뛰길 자리 없어 DISTRICT9 날 싹 다 뒤집어 나 다 뒤집어 나 무전적인 시선 지워 지워 백돈 우리 구역 DISTRICT9 때로 부셔 날 어둠에 가 두 괴롭히던 것들이 출처 벗어나려 했지만 출구를 찾기 전까지는 답이 없어 날 위하는 척 내 꿈을 무시하는 목소리들 이젠 상처받기 싫어서 두 길을 막고 내 길을 걸어 We're going around 내 머릿속에 돌아 Step out of the voices 내 두 길을 막고 또 다시 치게 Step out of the voices Break free from the voices in my mind 그가에 면돌아 Can't hear my voices 개발 straight from the voices in my mind 위안을 적절하게 1,000rch BOOM 아 아 아 아 아 제가 1등을 다 해보네요 네 엄마가 1등 했어요 와 뜨거워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영호야 잘 들어봐 내가 말하는 거 영호야 오케이 오케이 둘이 걸어요 1등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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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1등 2등 3등 4등 5등 4등 5등 이건 왜 제 입었을까 이거 아니었어 이뻤어 저는 한결같이 이혜인이에게 야 벌칙이로 하는 거 진짜 야 감사합니다 이혜인 벌칙 수행 벌칙이라뇨 정인 만나 참 행복했어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아직 어리고 모자란 내 마음 따뜻한 이혜로 날 안아줘서 진짜 잘한다 잘 부탁드립니다 우디씨 목소리 너무 멋있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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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나만 두려 하지마 내 나만 두려 하지마 내 나이가 어때 통과 잘한다 잘한다 이걸 어떻게 살리느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아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